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경주 신라문화재 총감독이 지난해 행사를 하면서 음향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로 해촉됐습니다. 그러나 경주시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발을 하지 않아 파장을 축소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신라문화재 핵심 행사의 하나인 코스프레 프레이드. 신라문화재 총감독은 D음향업체 금액을 부풀려 견적을 내도록 합니다. 270만 원이면 될 것을 520만 원으로 계약한 뒤 신라문화재가 끝난 지난해 11월 집 앞에서 현금 25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주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총감독을 시립극단에서 해촉, 즉 그만두게 했습니다. 그러나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총감독은 시립극단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최우선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총감독은 경주시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공무원 범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고발하지 않은 것은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주고받은 돈의 액수가 맞는지 다른 행사에도 관여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음량업체는 앞서의 핵심 행사인 진흥왕 행차 음량도 1496만 원의 수의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금품수수 사건에서는 또 민간보조사업의 호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주 예총에 맡긴 행사인데도 경주시가 도와준다며 계약 등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설픈 관리 체계와 명확하지 않은 징계가 신라문화재의 명성과 경주시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